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은 승천 트럭 승천 자동차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앞에 이런 큰 정말 큰 쓰레바퀴를 붙여서 이 쓰레바퀴로 모든 자동차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승천 트럭 승천 승천 람보르기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람보르기니는 바로 여기 이곳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람보르기니 준비 완료됐고요 승천 람보르기니 자동차들이 승천하죠 하늘로 좋습니다 갑니다 간다 승천 잠깐만 날 잡으러 온 경찰도 승천 어 왜 이래 승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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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아 승천이야 승천이야 너무 크다 근데 야 너무 큰 걸 붙였어 오우우우우우우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잣만만요 어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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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 좀 뚫게요 경찰 끌고 간다 야 기차까지 들어 올려봐 한번 기차가 이기나 승천이 이기나 해봐 간다 나의 승천 쓰레받기 쓰레받기 기니 더이상 람보르기니가 아니다 나는 아 미쳐 쓰레받기니다 나는 쓰레받기니야 이런 똥차를 왜 타고 다닙니까 다 갖다 버리세요 이런 똥차들은 제가 다 쓰레받기로 수거해드리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미만 잡입니다 이런 똥차 타고 다니실 바에 그냥 차를 타지 마세요 제가 선수 쓰레받기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쓰레받기니 아 쓰레받기니 좋고요 예 완벽한 쓰레받기니에요 예 좋습니다 아 예스 예스 쓰레받기니 투명해서 안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대한 쓰레받기를 달고 달려나가고 있다는거 호랑님 팽강이 감사드리구요 쓰레받기니 아 좋습니다 예스 투명한게 아쉽네요 너무 커가지고 아 쓰레받기니 웃어요 뒤에서 투력한 쓰레받기니 아아 람보르기니의 위험에 람보르기니의 위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쓰레받기니 좋구요 아 좋습니다 아 이제 기차가 오는데 저 기차를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예 저 기차를 따라가서 뒤에서 쓰레받기로 기차를 한번 담아보죠 어 기차 안에 쓰레받기니 갑니다 나와 더러운 똥차들아 길을 비켜 어 아이고 아 아직도 바퀴가 지금 약간 뒤에 바퀴가 아 스피드가 안나네 괜찮습니다 쓰레받기 역할은 문제없어요 어 조금 느린 쓰레받기가 됐을 뿐 쓰레받기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마력이 좋기 때문에 어 바퀴가 조금 잠겨도 네 이런 쓰레기 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 좋은 그런 마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오세요 어우 야야 힘이 안난다 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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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받기니 어우 전철 따라잡아야되 얘들아 나와 너무 많다 어 전철 따라잡아야되요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쓰레받기니 그리고 오늘 쓰레받기기 위프에도 어 준비해둔 모드 세가지 준비하는 모드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아 좋아요 똥차들 좀 비켜주세요 자 이제 따라잡았죠 왼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진입해서 기차와의 한방승부 쓰레바키니 vs 트레인 역사적인 대결이 지금 펼쳐집니다 쓰레바키니 vs 트레인 가자 기차를 쓸어버리러 가자 쓰레바키니 vs 트레인 아 아 기차는 쓰레바키에 담기지 않네요 아 역시 기차 왠지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자동차만 바꾸면은 쓰레바키가 붙어있나 자동차만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다 쓰레바키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네요 예 아 픽스하면 돼? 아 자동차 픽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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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바키 또 붙이기 좀 귀찮으니까 예 타서 아 이미 타지지 탈수도 없는 상태예요 예 탈수도 없는 상태고 괜찮은 쓰레바키 하나 더 붙이면 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붙이는 건 쉽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오브젝트 스포닝 라스트 스폰 오브젝트 어 스태딕 아하 아아아아 그 어테치 오브젝트 메뉴 라스트 스폰 그렇지 자 쓰레바퀴 좋습니다 예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Move Attach Object 이 상태에서 쓰레바퀴를 잠깐만 이 상태에서 쓰레바퀴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아 부엉부엉 분님 100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부엉부엉 분님 100개로 팬가입 대단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부엉부엉 분님 감사드리고요 쓰레바퀴 장착 완료 예스 예 아 부엉부엉 분님 고마워요 10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쓰레바퀴 야 이걸로 이제 여러가지 쓰레기들을 예 한번 쓰레바퀴로 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공항 좋죠 공항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아까 공항 아이디어 누구야 어 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한번 쓰레바 쓰레바다 보죠 예 쓰레바다 새로운 형용사인데요 쓰레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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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가겠습니다 아 부엉님 100개 대단히 감사드리고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 가자 어 자 좋습니다 어 지금 예예예 어 지금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밍 좋죠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예 비행기 착륙해서 오고 있습니다 전보 비행긴데요 쓰레바 끼니 쓰레바 끼니 들어가고 있구요 쓰레바 끼니 와 왜 아니 이거 뭐 예 전보 비행기 제대로 쓰레바다 졌어요 예 이 맛이죠 모든 쓰레기를 쓰레바는 쓰레바 아니 쓰레바 끼니가 아닙니다 이제 쓰레 뭐냐 이제 어 어 인간이 아 그렇죠 인간도 예외가 없죠 아 그렇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어 이게 너무 잠깐만 더 멀리서 보자 아 이게 최고 멀리서 보는 거네 그렇다면은 해수욕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해수욕장에 많은 민간인들이 또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수욕기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들아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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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 방상 인간들아 많아 아raw라 아raw Ahora 애완라 아 부엌님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킵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예 부엉님 감사드려요 예 아우 100개를 또 감사드립니다 부엉님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아 부엉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300개 고마워요 예 좋습니다 드리블 좋구요 어 이게 지금 반대편이 투명해가지고 오히려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이고 300개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부엉님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부엉님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후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외국 유튜버분 영상을 보니까 어 뭐야 얘네들은 왜 안 돼 어 이럴수가 어 주차해놓은 것들은 안 되네 또 그 주차해놓은 애들은 또 주차해놓은 애들은 안 되나봐 그 지하 터널로 들어가더라구요 어 저도 터널 한번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터널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지하 터널 여기를 터널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저기가 어디야 로스트웨이 근처 로스트웨이라는 데가 있어 터널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아 여기가 또 여기도 터널 같은데 여기 요런데 요런데 터널 같은데 요런데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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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이 너무 짧다 금방 끝났네 아 기차는 안 되구요 긴 터널 여기는 터널이 아니라 그래 굴다리 같은데 여기는 글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아 너무 쓰레바퀴가 너무 크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따세 아 맵에서 맨 왼쪽 길에 가다보면 나온다고 아 어딘지 아 어딘지 기억났다 어 어딘지 기억났어 어 오케이 아 생각났습니다 어 바로 제작 들어갈게요 자 슈퍼카 이번에는 어떤 슈퍼카를 보여드릴까 어 이거 멋있다 이거에다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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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요 바로 돌려 아 바로 돌려주고요 왁왁Иng 주세요 왁왁 왁왁 ona 왁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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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왉왁 왁 ini 오 아 아 좀 더 앞으로 왱왱왱 왱왱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쪽으로 따라가다보면 굴딸이 나옵니다 인정 바로 텔레포트 바로 시간을 낫으로 자 가봅시다 자 굴딸을 향해 스타트 부딪힐 것 같지만 절대 부딪히지 않죠 승천행 예 아 이거 쓰레기들을 쓸어다니까 기분이 좋고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 쓰레기는 치워야 제맛 쓰레기는 쓸어받아야 제맛 옵니다 굴딸이 옵니다 굴딸이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위로 좀 샌다 오야 뒤에 시원하다 뒤로 바람 들어온다 뒤통수로 야 이거 엔진 장난 아닌데 사이버 포뮬런데 예 좋아요 굴다리 하나 더 안나오나요 반대로 여기 굴다리 하나 더 없나 자 한번 더 그럼 갈게요 조금 잘 안된 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가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사진 촉감 오오.. 간다아아아 오오오.. 오오오.. 좋구요 오오 반대편으로 가면 또 나온다고? 오케이 계속 가자 역시 슈퍼 갑니다 아이고 바퀴가 꽂히면 돼요 비시클 옵션, 픽스 비히클 비히클이냐? 바이퀴? 자 좋아요! 반대로 가도 안나오는데 더 쭉 가야되나보다 예쓰 쭉 가다보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쭉가다보면 뭐 쭉가다보면은 터널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네 좋구요 아 쓰레받는 맛 최고 쓰레바샷 회전 쓰레받기 회전 회오리 받기 좋았어요 아 앤웨포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왔습니다 여기네요 고맙습니다 앤웨포님 별풍선 100회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앤웨포님 100개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쓰레바샷 쓰레바샷 아 여기가 최고네 한번 더 가자 유턴하자 유턴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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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망샷 너무 많이 낑겨가지고 렉을 유발하네요 아 반대편도 쓰레받습니다 반대편 쓰레받습니다 반대편 쓰레받아요 쓰레받습니다 꺼내기샷 아 최곱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외국에 화제가 됐던 외국에서 화제가 됐던 승천트럭 모드를 저는 쓰레받기니 모드로 다시 리뉴얼 리메이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구요 예 바다로 바다로 쓰레바다 나만 빠지네 비에 비에 가는 클라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몸풀기는 쓰레받기니 모드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제작용 제작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